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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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 낮 방송 켠 이유는 정규 시간대는 아니 일단 여기에 정규 시간대는 아니고 오늘 그 온라인 워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워리어는 일단 제가 방송을 일단은 끄고 할 예정이라서 오늘 방송 어차피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 시간대 한번 한번 켜보고 지금도 좀 조금 늦긴 했는데 낮 방송도 해보고 저녁 방송도 해보고 새벽 방송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려고요 그래서 뭐 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시간대도 맞춰보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찾아보려고요 다 하면 좋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방송만 할 게 아니라 방송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만든다든지 전화 이 라비터님 천원호환 감사합니다 땡큐 뭐 24시간 방송을 뭐 특이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방송만 하면은 방송만 하면은 어쨌든 뭐지 방송이 달라지는게 없잖아요 게임만 달라지지 달라지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에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도 잘 조정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방송 준비한 시간도 여러가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바꿔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오늘은 뭐 시간대만 일단은 좀 온라인 워리워리어도 겹쳤고 어쨌든 지금 회사도 안 갖고 하니까 일단은 켜봤어요 일단은 오늘 온라인 워리어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기도 하고 스파를 스파를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 트게더나 그 흐왕님 같은 분들 보시면은 흐왕님이나 세봄님인가 세봄님 보시면은 트게더 그 피드에 피드에 짬타님도 그렇고 그날그날 스케줄 다 올리잖아요 그런거를 하는게 하는게 좋아요 저는 너무 막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안하는 편인데 그런걸 그때그때 알리는 편이 좋나요? 그리고 그 방송시간 예정도 언제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하는 편이긴 한데 자리 잡음을 하는게 좋아요 음 오케이 음 그래서 특별한거 쓰잖아요 특별한거 휴방공지는 무조건 무조건 하는게 맞는거 같고 특별한거 저번처럼 스토리모드 모니카 그 뭐야 두근두근 문예부 같은거 할 때는 처음부터 보는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보면은 좀 흐름이 끊기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공지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을게요 퇴사는 29일인데 출근은 어제까지 했어요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채팅 잘 나오는데 연차 소진 연차 소진 연차 소진 연차 소진을 다 한거에요 이제 백수 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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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중팔입니다 근데 그거 뭐냐 그 제 방 어제 배그할때도 그런지 채팅 딜레이가 채팅 딜레이가 좀 제 방은 좀 많은거 같더라구요 저는 프로그래머 있었어요 프로그래머 이제 그거 그것도 바꿔야겠다 직업 직업람 바꿔야겠다 이사예정일은 아직 또 미정으로 바뀌었어요 저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사예정일이 또 미궁속으로 빠졌어 또 트릴리언님 어서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업무중이면은 어쩔 수 없지요 일단은 출근시간대에 있는 분들 있으니까 그 방송시간을 그 방송시간을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잠시만요 아비겔 상대하면서 제일 싫어하는거 제일 싫어하는건 구석이죠 구석에서 나올게 없어요 로라가 나올게 없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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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하나 있었는데 아니 푸른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토호스팅 감사해요 항상 오토호스팅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아니 너 하나 이거 트위터에서 하나 봤었는데 그거 아비게일 같은 것만 아비게일 같은 캐릭터만 돼요 잠깐만 나 하나만 확인하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아 뭐였지 아 아 아 아 로라 새로운 셋업이 있었거든요 아 맞다 이제 이제 아 까먹었다 로라 단톡방이었나 잠시만요 아 그거 찾아야 되는데 아 저장 좀 해놓을걸 아 배고파.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끄고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저게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예 완전 퇴사했어요 이거 안되네 아 알았다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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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다 돼요 다 돼요 이게 추가된 추가된 셋업들이에요 추가된 셋업들 아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아 왜 안돼 아니 이게 왜 안돼 아니 이게 왜 안되지 조금만 더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지 더 빨리 해 더 빨리 더 빨리 눌러야 되나 보다 아 안돼 안 되는데 안되는데 상대 캐릭터 로라인데 다르긴 하거든요 다르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퇴사는 29일이고 출근은 끝났어요 강으로 해야 되나 강으로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발동이 문제인데 아 강이구나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넌 뒤졌다 이제 어 아니네 이건 또 뭐야 어떻게 된거지 아까 어떻게 한거 잠깐만 이건 됐잖아 아까 어떻게 한거지 아까 어떻게 한거지 빨갱이 빨갱이 박근혜님 어서오세요 빨갱이 박근혜님 어서오세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답답하다 이거 하나 내야 되는데 아 깔리는 아 깔리는 잡기인가 깔리는 잡기인가 혹시 그러면 그러면은 잠깐만 아 낙법 안암 낙법 안암으로 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하고 EX로 잡은 다음에 아 트리거 키고 트리거 키고 트리거 키고 트리거 키고 잡은 다음에 안되네 아 깔리는 것도 아닌데 뭐지 이것도 아니고 그럼 뒤로 가야되나 빨리 해야되나 뭐가 뭐 뭐가 아까 아깐 됐잖아요 아 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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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긴거 아 그건 아는데 새로운거 새로운거 나와서 그래요 안되네 아니 이게 영상이 있다니까요 영상이 있어 아 아 뭐지 더 긴건가 아 아 아 미치겠네 영상이요 잠시만요 이거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기모옥이 아니야 기모옥이 아니고 아 ndhmz1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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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혹시 비공개인가 내가 올리면 안되는건가 아니네 비공개는 아니니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것도 바꿀게요 잠시만요 얘는 아까 이거대로 똑같이 해도 안돼 로라로 바꿔볼까 앞으로 앞으로 잠깐 가잖아 얘네 가봐요 보셨죠 로라로 한번 해볼까 아니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 가드 가드로 또 1단만 가드시켜놓고 1단만 가드시켜놓고 1단만 가드시켜놓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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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앞으로 아 좀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되나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엔 그렇게 따지면 다시 어 이걸로 되겠다 이걸로는 무조건 되겠다 100% 되겠다 다시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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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냥 서서중선 맞잖아 서서중선 서서중선이잖아 다 서서중선이잖아 거봐 강선이잖아 얘들 겁나 빠르게 해야 되나? 겁나 빠르게 해야되나? 이거대로 한거에요 이거대로 한거야 이거 하나 아까 한번 됐잖아 아까 한번 됐잖아요 아까 한번 됐잖아 아까 한번 됐잖아 아까 한번 됐잖아 아까 딱 한번 됐거든요 딱 한번 뭐가 다르지 모르겠네 초속인가 완전ить 초속인가 뭐가 다르지 하네 장풍 쏠 때? 아 오케이 중손 이건 중손이야 이번엔 강이야 강이야 강으로 썼어 강으로 썼어 안 돼 안 되네 어떻게 어떻게 초속입력 어떻게 초속입력을 하지? 이거랑 똑같이 했잖아 약간 앞으로 걸어서 약간 앞으로 조금만 1cm 걸어볼까? 아 이거 입력이 왜 이렇게 씹히지? 아 이거 답답하다 나 이거 발견하고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어렵구나 그냥 100% 쓸 수 있는게 아니구나 아 이거나 써야되나? 어떻게 넘어가지? 잠깐만 여기 설명이 써있나? 설명은 안 써있는데? 잠시만요 설명이 안 써있어 왜 안되는지 물어볼까? 이건 뭐야 아 이게 이게 기상 기상 체크도 되나? 다시 해볼게요 안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기상 아니 내가 내가 느리게 하나? 느리게 하나? 잠시만요 이게 이게 왜 되지? 깔, 깔아두기라 되는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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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잖아 지상 캐치가 안되잖아 아 답답하다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좀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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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최대한 빨리 안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차이가 없어요. 그거 무조건 하나야. 하나야 무조건. 빨리 해도 진짜 빨리 해도 안돼. 진짜 빨리 해도 안돼.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강손? 천천히 해볼까요?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아닌데? 빨리 해야 넘어갈 거 아니야 어쨌든. 안돼 안돼 안돼. 아 뭐지? 잠깐만요. 답변이 빠르게 오진 않았을 테니까. 잠시만 확인을 해볼까요? 잠시만 확인을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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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then give me better paso without changing areas 천천히 해볼까요? 야리즈라이데스 아비게이르와 불가데시다 아 앞에 있네 이거니까 맘놓고 못쓰네 안되는데 엄청 늦게 해야되나 엄청 늦게 해야되나 아니야 대가의 캐릭터는 야리즈라이데스라 그랬어 안된다는게 아니라 야리즈라이데스 어렵다 그랬어 아 뚱케인가 얘가 뚱케인가 아니 아비게일은 불가데스 불가데스 아비게일은 아예 불가데스라고 했고 어 데까이 케라와 야리즈라이데스 그러니까 따로 말했단 말이야 따로 말했으니까 케미 해볼게요 케미 근데 한건은 근데 로라로 했거든요 로라로 로라도 뚱케에요 로라도 뚱케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20프레임 아반떼가 20프레임 아반떼가 20프레임 아반떼 20프레임 아반떼 30프레임 DusПрай 아아 20프레임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안되는데 안되는데 따더독님 어서오세요 안되는데 드불파도 시작한걸로 알고 있어요 안되는데 아 알았다 아 잠깐만 알아버렸어 알아버렸다 잠깐만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잠깐만 어 안되네 아 100%는 안되네 아 이거 연습해야겠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에 봤어요 tk대디님 그 트위터 봤습니다 와우 Grill 흐이 잠깐만 이제 감사의 표시를 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몸으로 느껴야 돼. 내 몸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는 수가 바로 중선. 바로 중선. 안 되네? 아, 잠깐만. 아,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역을, 역을 무조건 해야 돼. 안 된다, 안 돼. 좀 더 빨리 걸어야 되나? 다시, 다시. 두 번째는 노멀 클래. 노멀 클래. 약으로도 되나 해볼게요. 약으로도 되나 아 어 It doesn't matter 어 노멀 선 어 노멀 선 더 클래 노멀 선 어 로우 로우 미드 하이 어 어 올 워크 워크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잘 봐요 스턴이죠? 스턴 스턴 이거 잠깐만 스턴 스턴 한번 해보자 아 다시 다시 아 왜 안돼 아 왜 안되지 아 저거 걷는게 진짜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어렵다 어렵다 이거 100% 100%는 못쓰니까 100%는 못쓰니까 100%는 못쓰니까 100% 걷는게 좀 오래 걸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걸 너무 오래 걸어도 안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이렇게 하면 안되나 보다 저 결혼 안했어요 완전 딱 붙어서야되나 딱 붙어서야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되나 안되네 이건 안되네 무조건 붙어서야되나 본데 아 무조건 붙어서야되네 아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돼 이게 안돼 안돼 이게 이게 안되네 무조건 이렇게 해서만 해야돼 아니네 어 안된다 다시 왜 안되지? 어? 왜 안되지? 나 어떻게 했어 까먹었다 어 타이밍 이즈어 디피컬트 어 워크 어 프론트 어 미들 미들 펀치 어어 잠깐만 안되지 왜? 아 잠깐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아 되네 되네 아 된다 된다 다시 다시 스턴이죠?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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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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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아 왜 안나가 아 이거 커맨드 이상해 턴 스턴 Сергodel 쟴 이렇게 헤어어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귀 이걸 안쓰고 안쓰고하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한번만 써야된다면 한번만 써야된다면 아 이게 안되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실전에서 쓰려면 아 왜 안나가 왜 안나가냐고 왜 어 예스 예스 온리 온리 어 dp 워크 dp 캔 브릭 디스 셋업 아 ex dp ex dp 아 몸으로 느껴 아직 몸으로 느껴 마약 요만큼 내가 로라고 로라가 곧 나이니 한 한 딱 ex 썬더크랩 빠바박 빠바박 썼을 때 요만큼 걷고 딱 물음표 올게 간다 안 되잖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안되나 잠 왜왜왜 안되지 이렇게는 되는데 안되네 너무 너무 길어도 안되고 아 알겠습니다 극도의 정지상태님 들어가세요 앉아 중소는 멀어져서 안되 안되 앉아 중소는 안되 걷는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인거 같거든요 걷는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인거 같은데 이거 말고 타이밍은 아 온라인 워리아 땐 잘 안킬건데 방송 이게 안되네 락콜링염을 써주세요 아 연습하겠다 락콜링염을 써주세요 아 안낙 안돼 안돼 이게 콤보로는 안돼 이거나 써야돼 이거나 써야돼 아 이걸로는 스턴이 안걸린다 이걸로는 스턴이 안걸려 이걸로는 스턴이 안걸려 이걸로는 스턴이 안걸리는데 그럼 두 번 결국에는 리셋을 하려면은 아니 스턴을 걸려면은 두 번은 채워야 된다는거야 두 번은 채워야 된다는건데 EX 이감각 되겠죠 타이밍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모르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냥 중발로 틀어져있을 때 안된다 안된다 어렵다 이거 승리는 제가 적응배격을 아예 쓸 줄 몰라요 안되는데 1프레임 걷기인가 아 진짜 1프레임 걷기네 1프레임 걷기야 이거 1프레임 걷기야 1프레임 걷기 1프레임 걷기야 1프레임 이거 안되 1프레임 이거 그리고 거리도 거리도 딱 붙어야돼 거리도 딱 붙어야돼 거리도 딱 붙어야돼 거리도 딱 붙어야돼 거봐 이것도 안되잖아 그니까 완전히 이거 이거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이것도 어렵다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아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은 보여 그니까 얘가 이걸 맞는 순간에 높이 뜬게 보인단 말이야 높이 뜬게 보여 그래서 왜 안나가지? 미치겠네 이거 봐 얘 지금 얘가 뜨는게 낫잖아 저그베니님 천원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그베니님 안녕하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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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좀 멀게 멀... 멀게... 좀 멀어도 되나? 잠깐만 아... 아 헷갈리네 안 돼? 멀면... 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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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프레임 잠깐만 공중의 이... 어... 요... 요와... 쿨츄2니R아이 it に HQ 주방 Getndet 산바... 어... 뭐야 이건... 오 somewhere... Looking at него times... elementos 성장 の 선 Hoş 20프레임... 아... 네... 短いやつですか..? 제가... 터리고, 트리거, 트리거 암전 확인, 타치 주음파, 타치 주음파, 산다, 어, 우라, 오모테 우라와, 에게, 에게츠 나이, 찌요사 대시다. 이, 이거라는 건가? 이거는 그냥 앞에, 이거 이렇게 반도그룹만 밟아가면은 나름 쉬워. 나름 쉬운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뒤로 가잖아. 어? 쉽네? 쉽네? 뭐지? 쉽네? 아,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땡큐땡큐. 그게 맞아요. 지금 높이 뜨는 게 맞는데 거리하고 타이밍하고. 한 대만 더 때릴 수 없을까? 한 대만 더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혹시, 혹시, 이, 이거는? 이거는? 이게 더 약하네? 이게 더 약하네? 그럼 만약에 이걸 카운터로 맞았으면. 이걸 카운터로 맞았으면. 안되구요. 진짜, 이제 흣. 스탄, 그렇지 아 제품이야. 잠깐 잜깐잜깐unes.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한 번... 게이지를, 게이지를, 체대로 시작으로 해보자. 어 V 스킬 대시 is short version short version use short version I forgot forgot that 그럼 카운터로 맞추고 아 씨앗나가네 아 안된다 씨앗된다 씨앗는 안된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 안죽네 아하 이게 안죽네 이게 안죽네 이게 안죽네 아 안되네 다시 이걸로 해야겠다 안전하게 이걸로 해야겠다 아 안되네 아 다시 다시 그럼 잠깐만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되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괜찮아 한번더 리셋하면 되지 뭐 한번더 리셋하면 돼 한번더 리셋하지 뭐 한번더 리셋하지 뭐 한번더 리셋하면 끝 아 한번더 리셋하면 돼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리셋하면 돼요 한번더 리셋하면 되지 뭐 끝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사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쉽게 이렇게 끝내면 돼 한번더 리셋하면 이렇게 끝내면 돼 기 세개 가지고 아니 기 세개 가지고 이렇게 끝내면 돼 심지어는 얘는 얘는 그냥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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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더 턴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거 아니네 다시 다시 아우 잠깐만 이게 이게 자꾸 이렇게만 해도 스턴이야 아 이건 안 죽는다 보정 때문에 안 죽네 기 세개 쓰고 이만큼 달거든요 그 다음에 약손 약손 아 약손 약손 트릭 약손 약손 이렇게 하면은 끝나네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끝 아닐까 만약에 아 여기서부터는 걸려버리네 류로 해보자 류도 되는지 한번 보자 잘한다 Paint 8 9 일단 류로 해봅시다 류로 해봅시다 류로 해봅시다 류로 해봅시다 류로 해봅시다 제 브이틀과 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원이 너무 좋아 뭐하냐 잘되네 잘되네요 어 예스 예스 어 더 더 팩터 캐릭터 어 더 하더 오케이 앤드 아비게일 장기 에프 어 유 캔 고 패스 스루 더 백사이드 유 캔 안된다 아 진짜 뚱뚱한 캐릭터는 뚱뚱한 캐릭터는 어렵나봐 거리랑 이 이 얘 얘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셋업 가지고는 우승 못해요 셋업 가지고는 라운드 한정도 하나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 거리 싸움이 내가 중반을 맞추는게 느려졌는데 이거 못 맞추면 이런 셋업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해 그리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되지 안되네 더 많이 맞는게 아니라 그니까 얘가 지나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 데미지가 결정이 되니까 아니 피디 아니 피디경제 도우미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일단은 이거 자꾸 어? 표적수사 들어오면은 저한테 이거 표적수사 들어오면은 지금 어? 위험하거든요 지금 지금 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표적수사는 피해주세요 기침 기침 정확히 일곱번 하면 됩니까? 일곱번 하면 돼요? 어 왜 안되지 다시? 어 이것도 안된다 강선으로 해야된다 이것도 아 어렵다 근데 아까 확인한게 또 이거야 내가 항상 길게 쓰고 있나봐 이거 봐봐 보셨어요? 거기서 맞아 이게 지상에서 맞아 지상에서 맞아 내가 길게 썼나봐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 이런식으로 아 왜 안나가냐 이거 미치겠네 아니 커맨드 이상해졌어 이건 안되네 그러면 짧게 짧게 하고 이건 안되네 이건 무조건 되네 아니야 V스킬을 V스킬을 짧게 쓰면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아 디즈니스님 어서오세요 디즈니스님 춘리죠? 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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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캐릭터죠? 아 춘리가 날씬해서 너무 좋다 춘리 아 라시드에요? 아 아쉽다 춘리는 날씬 캐릭터에요 이거 할 때 중으로 맞는 캐릭터에요 나시드 30번 했어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랑 섞어 쓰면 돼 아 이것도 뚱케라서 맞네 아 이것도 뚱케라서 맞네 아니 뚱케라서 이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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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하는거구나 아 그러게 드래곤볼 하신다더니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무조건돼 이게 이게 좋다 이거 이거 이거는 무조건 익혀놔야겠다 스턴 걸리면은 아 방송키기 전에 근데 디즈니스님 그거 온라인 워리안 안하죠? 아 그러면은 아 다시 빨리 아 성공해야지. 성공이 더 중요하지. 와 진짜 많이 단다. 진짜 많이 단다. 진짜 많이 단다. 진짜 많이 단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스니가 온라인거리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급한대 나올까 내가? 내가 급한대 이거 쓸 수 있을까? 아 류지 이거 한번 써봐야지. 써지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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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 그래. 뭐야? 쟤 뭐야? 아직도 안켜져? 트리거가? 슬럿? 슬럿? 뭐야? 슬럿? 슬럿? 왕 호박떨구기 왕 우박떨구기? 왜 안하지? 연습을 뚱캐 뚱캐로 연습 아 근데 이거 이게 뚱캐랑 아닌 애랑 차이가 뭐냐면 로라는 차이가 뭐냐면 크러쉬 카운터 났을 때 있죠 딱 붙어서 크러쉬 카운터를 냈을 때 크러쉬 카운터를 냈을 때 얘가 중선더 클랩으로 콤보가 이어지느냐 강선더 클랩으로 콤보가 이어지느냐 이 차이거든요 뚱캐 크게 나누면은 근데 로라, 라시드, 네칼리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뚱캐들인데 뚱캐라인인데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콤보가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애가 이게 안 뚱캐에요 안 뚱캐 근데 얘가 강으로 쓰면 이렇게 맞아버려요 이렇게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중으로 쓰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콤보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로라의 기준, 로라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다른 캐릭터는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라의 기준은 이거 플레어 안 걸린다 다이아부터 걸린대요 이렇게 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때릴 수 있겠죠? 아우 춥다 아까 이거나 연습해볼까요? 산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35,000전부터 35,000전부터 어후 로라도 잘 넘어가네? 다이슨은 안 넘어가려나? 다이슨은 안 넘어가겠죠? 아이스맨 천 번 아이디네 No 아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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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한대 정말 안 나가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 자꾸 비벼? EX 데빌리버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딜레이가 좀 많이 생겼다는데? 근데 3칸 된 건 확실히 너프로 느껴진다. 왜냐면은 3칸 된 건 2칸 된 건 아 왜 안나가 미치겠네 아 뭐야 저거 플러스야? 아 사이코 클래스 플러스야? 나 약손 내밀었는데 방금 답답해 미치겠지 어? 3프레임이라 잘 비빌 때 좋았지 그 시절이 좋았지 좋았어 3프레임 맞는데 콤보가 안된다면서 현보가 안된다면서요 무조건 비벼 다시 시즌1으로 돌아가자 시즌1 매치업으로 돌아가자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아직 연구가 덜 끝났는데 뚱케 뚱케 상대로 한번 해보자 뚱케 아 잠깐만 아까 사이코 클래시 뭐라고요? 사이코 클래시 플러스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안됐다 이게 안돼 이게 안되는게 좀 크고 그리고 야 시즌2 확신을 해야돼 시즌2 확신을 해야되 시즌2 확신을 해야되니까 차라리 그냥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짧은거 짧은거 아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실패하면은 나는 트리거 게이지를 반을 깎아먹어야 돼요 반을 깎아먹어야 돼 반을 깎아먹어야 돼 아 아 26 크레이밍 너무 좋아 고마워 그래서 오라 일단은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일단 낮방송 계속 캔 먹고 아 느려 아 이거 기회를 되게 아껴놔야 돼 기회를 확실히 아껴놔야 돼 기가 많이 필요해 기가 많이 필요해 생각이 들eday 기가 많이 필요해 기가 많이 필요해 나 트리거 아직도 없어? 아직도 없어? 와 미쳐버린다 진짜 와 아니 트리거 이거 너무 없다 아직도 트리거가 없어 아니 세계 이거 좀 체감이 너무 느껴지는데 이거 다시 정정할게요 어제는 어제는 버프였지만 오늘은 다시 뉴트럴이다 중단이다 중단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이거 너프 좀 심하게 느껴진다 홍이 빠져버렸어 인피 소울이 먼저 써도 돼요 왜 맞아 이걸? 음맞아 음맞아 뚱케 연습 해볼게요 뚱케 연습 뚱케 대표적으로 많은 애가 버디는 안되겠죠? 버디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버디 상대로는 너프 된거에요 왜냐면은 중발이 그나마 있는 유일한 기본기 긴 리치였는데 아 리치 긴 기본기였는데 뭐래 근데 거리 싸움 많이 해야 되는 상태들 있잖아요 리치 싸움에서 안되는 애들 꼬챙이라든지 이런 애들 상대로는 너프에요 아 사우리 사올리 사올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버디 어딨어? 지지아 너프는 더 잘게 맞춰서 이거 잠시만 리스트워크 대기를 확인 상태로 바꿔 놓고 으흠흠흠 더 잘되는데? 더 잘되는데? 몽미? 안되네 안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레발 안칠게요 설레발 안칠게요 죄송합니다 안되네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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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진짜 어려워 안되네 이럴순없어 안되네요 아냐 안됩니다 나 안 나가지 이게? 아 답답하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전광이 까! 아리가뚜오 오케이 뭐야 이거 취소해 어? 잠깐만 나 알거같아 나 알거같아요 아 모를거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아 죄송합니다 설레바 안치기로 했는데 퇴사하나 29일이구요 연차 소진중입니다 아비게일이다 아 이럼 못쓰잖아 날짜 리플레이 때문에 나오는거 아닐까요? 아직도 안됐어? 어? 안돼? 얜 안돼? 아예 안되나는데? 아예 안되네 아예 안되네 아예 안되네 아예 안되네 신 셋업이 안되네 신 셋업이 안되네 아니 근데 저거 리플레이 같은거나 뭐 방송으로 볼 때나 그런거 할 때 좋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아예 안되네 여기다 총전용 셋업을 만들긴 해야겠네 장기 에프나 칙칙이나 장기 에프나 칙칙에는 장기 에프나 칙칙이나 장기 에프나 칙칙을 맺지 않아서 누가 경제 스파를 논하는가 내 앞에서 누가 경제하래 그냥 CA 썼어야지 어? 아끼다 똥됐죠? 중팔님 오늘 온라인 어리어 좋은 결과 나오길 응원합니다 로라 파이팅 아 크롬발란세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저 응원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트레이닝 모드만 돌리는 거 보고 아 셋업 보고 와 이거는 진짜 걸리면 무조건 맞는다 그런 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이런 상황은 진짜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좋지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트레이닝 더미가 아니라 시칼림이나 뿅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안 맞아준다고 아니 이 상황까지 안 온다고 이 상황까지 안 와 이 상황까지 안 오기 때문에 어 세 칸도 차기도 힘들고 저도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이 뭐라 그러지 공방 기본기 싸움 공방 자체는 로라가 확실히 너프가 됐기 때문에 중발 너프 때문에 아니 셋업 자체는 걸리죠 셋업 자체는 걸리는데 셋업을 만들기까지 만약에 어차피 로라는 한 라운드에 트리거를 켤 수 있는 게 딱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이렇게 했는데 막았어 막았으면 난 이제 그다음부터는 셋업을 만들려면 억지로 막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티토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식으로 그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기본기 상향된 건 약 약발 잡기가 돼 약손 잡기가 돼요 약손 잡기 약손 잡기가 돼요 약손 잡기 원래 안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잘 쓰진 않는데 약발 잡기만 됐는데 이제는 약손 잡기도 돼요 원래 약손 커잡만 됐거든요 약손 커잡 이것만 됐는데 이제는 약손 잡기가 돼 그 외에 기본기 상향된 거 중손 중손 서서 중손이 대공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요 뒤에 여기까지 꽤 좋아졌어요 심한 봉에 취했다고 어 안핀님이다 안핀님 온라인 워리아 신청했나 그럼 보여주면 안되는데 안핀님 온라인 워리아 신청했네요 셋업 안 쓸게요 셋업 안 쓸게요 셋업 안 쓸게요 셋업 안 쓸게요 어 뭐야 아 아니 안 쓰려다가 쓰려고 했는데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쓰려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아 미치겠네 안 나갔어요 썼는데 안 나갔어 아이씨 와 저게 저게 들어가? 아 이게 저게 들어가요? 와 저게 되네 저거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연습해야겠다 요마리 도 플러스 5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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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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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없어요 콤보? 건블랙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파인트 아이고 땡큐 땡큐 세사르소우자님 땡큐 그랜드마스터 원래 그랜드마스터였지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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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커점너프가 커점너프가 있긴 있네 아 아 이거 괜히 썼다 고정을 되게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아 풀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좀 아프게 맞는데 좀 아프게 맞는데 좀 아프게 맞는데 어 이게 막 이게 막히네 이게 막히네 이게 막히네 와리가리 해야겠다 저것도 아하 와리가리 해야겠다 아 좀 아 아 아 esz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썬더클랩 왜 모았지? 바본가? 썬더클랩 저걸 그냥 트리거 캔슬을 하던가 썬더클랩을 바로 놨어야 되는데 저걸 왜 모았지? 아 손에 안 익어서 그래. 손에 안 익어서 그래. 아니 지금은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썬더클랩이 썬더클랩이 캔슬 아니 그 모아줬어. 모아져가지고 바로 이걸 누르려다가 모아줬나봐. 트리거를 켤려다가. 고우키2는 좀 모르겠다. 약간 그니까 성능상으로 좋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원이라. 올랄머리 아홉시요. 아홉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인터뷰 갑시다. 만원 양이. 만원 양이. 아 만원 감사합니다. 이고크 온라인님. 오늘 인터뷰 노력해볼게요. 진짜 노력해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제가 기자회견 갑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 갈게요. 기자회견 갈게요. 아니 일단은 소속은 아직 회사 소속이고 29일 날 이제 정확히 29일까지 근무가 정확 근무 날이고 제 남은 연차를 다 써서 다음 주까지 쭉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죠. 사실상 저는 이제 백수입니다. 사실상 백수 소속은 아직 29일까지는 회사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스트리머로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일단 해볼 생각이고. 실험급여 못 받아요. 제가 잘린 게 아니라서. 투는 써봤는데. 딱 한 10분만에. 어 10분만에 그냥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어요. 스트리머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직업이 아니래요. 프로게이머랑 스트리머랑 뭐 BJ. 뭐 PD. 뭐 이런 다운팟 PD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직업이 아니래요. 다울러스임. 스트리머 11락급여는. 그거는.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주냐 안주냐 그걸 정하는 거죠.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이쪽을 정하는play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라달라고도 해봤는데 맘대로 되나요 그게 물어봤어요 근데 안된대요 작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막 모르겠다 저는 그런 쪽이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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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 아니 자진 자진태사 했으니까 그냥 안 받는 거지 그냥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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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트리머 한 명을 딱 저격해가지고 표적 수사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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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하던, 아 그 라시드 아니지? 그, 걔, 그 라시드 뭐죠? PKH 뭐 어쩌고 막 그거지? 그거죠? 걔는. 어제 그, 티백잉 하던, 티백잉 하던 라시드. 이 사람 아니죠? 택시 Tru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어 호-오오오오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셨습니aa 보셨습니aa 아 미쳐요 라시드도 되네 라시드도 되네 여러분 이거는 표적 표적수사 회피 콤보로 합시다 표적 표적수사 회피 콤보 표적수사 회피 콤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미친 놈 아 미친 놈 아이고 아이고 어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마케네 소잉!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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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가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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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닝 믹사 잘가란 믹사 퇴사 세덤 퇴사 세덤은 그거죠 EX 두번 쏘는거 빠바바 빠바바 아 근데 그게 잘 막힌다 실전에서 실전에서 서서 막고 있네 보통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방법이 또 있지 그럼 이거 이거 이거나 한번 해보자 이거나 한번 해보자 어 얘 안넘어가네 얘는 아 넘어가네 안넘어가네 어쩔 땐 넘어가 아 또 이것도 차이 있어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3핑 3핑핑핑핑핑핑핑핑호 핑핑호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 다행이다 여러분들 혹시 혹시나 오늘 오늘 온라인 워리어 끝나면 만약에 제가 탈락을 하면은 어 롤 롤 배치 롤 배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롤 롤 롤 롤 크리트 말고는 오늘 저녁 방송은 없는 걸로 할 필요 내일 모논 베타에요? 모논 베타 근데 할 필요 있나? 할 필요 있나? 모논 베타는 저번에 해봤으니까 응 안해봐도 안해도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날짜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 지..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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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스 한 7시 전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다이아만 나니까 저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뭐 부담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쨌든 35점씩은 꾸준히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 점수 사람들 되게 많이 올리겠다 패치 때문에 와 이게 맞아 아이고 아이고 round 2 아 진짜 이거 저거 보정 되게 그거 됐다 보정이 엄청 많이 먹으면 되게 안다네 뭘 눌러 자꾸 아 풀래 죽자 여러분들도 시즌3가 된 만큼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남들의 고통이 꼭 나의 행복은 아니구나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냐구요 대신에 제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바나나 코인 거래소를 바로 열 테니까 그런 거에서 안정을 취해주세요 아시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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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들어가면 한번 더 들어가면은 한번 더 들어가면은 안 되네 뭐야 뭐 들어가는 건 또 뭐야 안 맞을 때? 안 맞을 때? 안 됐겠지 않았나 안 됐지? 좀 더 들어가면은 두번째꺼 두번째꺼는 하면 안돼 어? 어? 잠깐만 됐다 완성됐다 완성됐다 아 다시 다시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안되네 이거 안되네 이거 되면 대박인데 아 안되네 안되네 아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아 안되네 아 어떻게 해야되지 아우 아우 찌뿌둥해 울다 라시드 탈락 엠바이손 엠바이손 근데 계급이 계급이 3개가 사라지고 1개가 생겨서 2개가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날짜 제가 스킵했어요 약속대공 아직있어 아우 어 어 그거 어 ㅂㅂㅂ 으흐! 마사쿠라 그런데 개극 맞추는 것 같아 아오 완벽한 설계였죠? 이걸 하면 절대 못 맞겠지 하고 어버버버 할 때 잡아버리기 완벽한 설계 아 미친 신지냐? 잘 맞네 잘 맞네 잘 찍네 이 친구 쪼라이스 잡아버리기 하단 털어버리기 쳐버리기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EX 썼는데? 아니 EX 썼는데 왜? 나 왜 안 맞았어요? 나 왜 안 맞았어? 왜 뚫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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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겠지? 아니 이건 패치노트 없었어 잠깐만 우리 이거 다시 해보면은 이게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조용히 잠깐만요 이거 이거 끄고 끄고 저 혼자 해볼게요 저 혼자 해볼게요 저 혼자 해볼게요 저 혼자 해볼게요 아 이게 왜 왜 두번 막지? 트리거도 아니었는데? 트리거였나? 트리거 아니었는데? 쵸 트리거 트리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해버리네 피해버리네 아니야 아니야 장풍이 아니 이게 1히트야 장풍이 1히트로 바뀌었어 장풍이 1히트로 바뀌었어 장군 뭐야 피넛군님 어서오세요 장풍이 1히트로 바뀌었어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장군이 너프 아니 근데 저거 왜 1위트로 바꿨을까? 왜 1위트로 바꿨을까요 저걸? 굳이? 왜 1위트로 바꿨지? 왜 1위트로 바꿨지? 장군 강발 좋아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패치 전 오보였나? nobod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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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육수, 승인, respect! 아 내피셜이예요? 아 시칼님 어서오세요 아 내피셜이요? 아니 그런걸 내피셜하냐?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잘 잘 잘 하지마 하지마 죽어라 스피닝 믹사 어 시칼림 오셨으니까 연습할때는 이거 좀 끄고 할게요 셋업 연습할때는 이거 좀 끄고 끄고 할게요 이 화면으로 보고 계세요 어 뭐야 이거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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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옷이요 로라옷 으 검색 지겨워요?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안 익숙해서 안 익숙해서 으 으 으 뭐 어떤거 어떤거 원하세요? 비키니? 다음에 저 저 파란색 아 그거 뭐지 지금 지금 제가 입는 옷이 배구 배구 유니폼이랑 배구 유니폼 7번이랑 그 옷 파란색 파란색 옷 그 농구 그 수영복 그거 두개 있거든요 카툰도 아 네칼리는 진짜 큰일났네 네칼리 네칼리도 잘해야 해야 되는데 자키루프 그대로 있는데 캔 캔이 있어요 캔 ? 어어 오 어어 으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케러! 트리거 1이 망했다고요? 아닌데? 뭐 기술도 하나 생겼던데? 기술도 하나 생겨가지고 좋아진 거 아닌가? 아, 덩크슛이 안 좋아졌어요? 뭐가 안 좋아졌지? 아, 덩크슛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와... 아, 덩크슛이 안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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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덩크슛이애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안 잡혀? 아 중발 드럽게 내리네 진짜 아 중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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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칼리 진짜 미치겠네. 아 네칼리 어떻게 이겨야 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네칼리. 아 네칼리. 아 네칼리. 아 네칼리. 아 네. 아 네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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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칼리. 아 네칼리. 아 네칼리.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물음 막았을 때 몇인지. 네칼리. 물음 막았을 때 몇이에요? 플러스 이정도 되면은 아 오마이지저스 1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물음 막은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치면 되는데 플러스 3정도 되나? 아 네. 아 네칼리 유리한 건 알죠? ности! 아 네칼리. 지 scoring. ude ping. 아우. 시 onging. 미카사 바가나 바가나 아이고 아 임협 볼걸 아아 아 중발 드럽게 느리네 진짜 마지막 라운드 아이고 아니 누가 라시드 옛날엔 어려운데 요새는 할만해요 요새는 할만해요 장군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장군은 라시드가 어렵대요 모르겠어요 그건 신지피셜인데 저는 이제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조금 알고 나니까 좀 알고 나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라시드 예전에 좀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막 정신없이 날라다닐 때 그때보다는 좋아 와아악! 이거 뭐야! 아! 아 또 당했다 아 저게 되게 늦점프구나 엄청 늦점프구나 아 정크라님 어서오세요 JS 어? 뭐 다음에 스팸이니? 아이고 아이고 바가 나아 jw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슬슬 밥을 먹으러 가야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얘는 또 넘어가네 아 이러면 안돼 아니 이러면 안돼 아 아니 이게 배울게 너무 많아졌어 아 외울게 너무 많아졌어 이러면은 아 로라 너프입니다 이거 로라 너프야 아무튼 너프야 너프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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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야 어 큐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몰라 아 몰라 아무튼 너프야 자캐요 자캐는 없죠 제가 없죠 근데 큐티님 그거 혹시 그거 직접 그리신건가 엄청 잘 그리시던데 여러개가 있길래 버전 여러개가 있길래 저는 처음에 하나인줄 알았는데 여러개가 있.. 여러개가 있더라구요 아 1 2 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수리모 저 지금 첫 출.. 아 첫 출근이 아니라 일 그만두고 처.. 처음이니까 아이고 버전이 아니라 그니까 여러.. 막 배경이 여러개도 있고 막 그러신거 같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다른 분이 그려진거 어우 되게 그거 여러 버전이 있길래 막 이제 이제 출근할 필요 없죠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씨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아 고민요? 참.. 아니 방 좀 언제 하냐니 아 7시 좀 넘어서 밥 먹으러 갈거긴 한데 방 좀 언제 하냐니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7시 넘어서 밥 먹으러 갈거긴 한데 미치겠다 줌방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 7시 그러니까 이번 7시에 밥 먹으러 가고 9시에 제가 오늘 온라인 대회가 있어요 스팟 온라인 대회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시간이 살짝 날거 같긴 한데 방송하실거에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뭐야 이거 근데 근데 쟤 조.. 쟤가 모르겠네 야 조언이 쟤는 연애포기자한테 조언을 받아봐야 티백잉한거야 너 지금? 티백잉한거야? 오오오 따다다 아 방송 안키고요? 일단은 일단 저 그러면은 디스코드로 연락을 드릴게요 디스코드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불이 써요 불이 써요 불이 써 키트 확신이죠? 잡아버려 네 디코로 연락드릴게요 밥 일단은 7시 넘어서 저는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와서 연락으로 드릴게요 준 준한테 끝내고 준 방 준팔님 방종 언제하세요? 나 진짜 아 저 한마디 진짜 웃겨죽겠네 요거 빨리 빨리 매칭하려고 요거 그러면은 막판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저는 엄마로 가고 을 을 여러분들 9시 오늘 9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9시에 큐티님도 저거 드려야겠다 오늘 9시에 스피릿제로에서 온라인 워리어 대회하니까 그거 뭐 다들 제 방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9시에 스피릿제로 채널에서 온라인 워리어 스파 대회를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 방송을 끄고 방송을 끄고 그걸 할 예정이거든요 대회를 할 예정이라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스피릿제로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와 이 사람 그랜드 마스터구나 이 사람 점수 되게 많이 올리네요 꼬챙이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스파 떨어지면 오늘 롤방송한다고 아까 하롬오님이 줌바하지 않았어요 제가 롤방송한다 그러니까 롤방송한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안되지? 아..아..아.. 에..에..오늘까지..어제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어제 어제 와 이게 아..와 이게 안돼? 어? 죽나? 와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백댓시 강볼트는 왜 안맞았지? 이게.. 와 저거를? 새우탕면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새우탕면 별로 안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무파마 좋아요 무파마 라면은 근데 나이 먹으니까 좀 질리는 것 같아 라면 좀 질리지 않아요? 제 방에 아재분들 많으시니까 증언을 좀 해주세요 라면 예전에는 진짜 하나 한 봉지 끓여먹으면 충분했는데 부족한 정도였는데 근데 요새는 좀 먹다가 한 반쯤 먹으면 질려 아 새우탕면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재밌게 할게요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방송은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보러와주세요 방송 시간대를 아직 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못 정했는데 뭐야 이거 아 별로 가네 와 뭐야 이거 얘 뭐야 이거 칼국수는 명동 칼국수 말고는 별로 안좋아요 뭐야 뭐야 얘 네 저거는 안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